용인 고기동 포로톤 주택의 제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소개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세라믹 단열 포로톤 블록 공사 이외의 편을 시작합니다. 지붕의 형태는 클래식 품의 모임 지붕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주택 인면 계획 시 박공 지붕과 모임 지붕의 형태를 비교하여 보다 어울리는 모임 지붕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한 지붕 목구조 도면을 기준으로 목구조 공사 후 기화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붕재는 130년 역사를 지닌 독일 크레아톤사의 명품 점토 오지 기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기화 모델 중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 하모니를 선택하였으며 색상은 무연탄색 안쓰라지트 뉘앙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표면 질감 종류 중 뉘앙스는 화장토를 발라 구워 만든 반광 정도의 질감입니다. 하모니는 골이 낮은 기화의 그룹에 속하는 모델로서 소형에 속하여 단위 면적당 14.9장이 소요됩니다. 모임 지붕의 경우 기화 절단이 많아 아무래도 소형 기화가 보다 적합하여 하모니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일 크레아톤 기화 공사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독일 크레아톤 기화와 함께 생산 공급되는 통기관 기화 시그넘 타입 F를 지붕에 설치하였습니다. 통기관 기화를 통해 빗물은 누수되지 않으며 실내의 나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저희가 언제나 사용합니다. 통기관 기화의 상부는 개폐 가능하여 독일의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용 통기관으로 사용시에는 커버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선이 모이는 곳에는 3.5인 기화를 용마루에는 전용 용마루 기화를 고정 클립을 사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붕의 상세를 설명드리면 힙이 시작되는 D1 부위는 힙 스타팅 기화를 사용하였습니다. 힙선 D2 부위는 양측에서 빗물이 누수될 수 있어 전용 힙로를 그림과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용마루 기화는 그림과 같이 전용 클립으로 고정하였습니다. 모임 지붕 하부의 환기를 위해서 D3와 같이 환기기화 LQ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처마에서 들어간 공기가 이 환기기화로 배출되어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게 됩니다. 지붕선과 벽이 만나는 부위는 빗물의 누수 위험이 가장 큰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는 크레플렉스 알루미늄으로 독일 크레아톤사의 표준 시공 디테일로 시공하였습니다. 지붕 물바지 D5 부위는 독일 잠빌리사의 아연도금이 코팅된 마이스터 시스템 거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붕의 시공 상세는 지붕 공사 전 독일 크레아톤사의 기술자의 기술 지원을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주택 공사 시 단지 독일 자재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 기술진들의 끊임없는 기술 지원과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벽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포로톤 블록 외부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일 알세코사의 불연 외단열 시스템 알프로텍 에어로로 마감되었습니다. 포로톤 벽체 위에 접착제 댐 크레버 MK로 독일산 불연 미나라롤 단열재 60mm를 붙입니다. 이 미나라롤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0.035이고 발수 처리되어 있으며 부착 강도를 높이기 위해 양면 코팅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강층으로 알마탑 L을 메시 32로 전면에 걸쳐 보강하면서 바랍니다. 다음 주테그 2층 부위에는 독일 알세코사의 특허화된 카본 기술로 생산된 알실라이트 SC 카본 T2.0을 정벌제로 운영을 만들면서 바랍니다. 이 정벌제는 카본 파이버가 첨가되어 있고 실리콘 바인더로 생산되어 놀라운 뇌 충격 성능과 함께 발수 성능, 색상의 안정성과 뇌 오염 성능이 매우 탁월합니다. 주테그 2층 부분이 정벌제로 알실라이트 SC 카본으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주택 외관의 수명과 건축 미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1층 외벽 마감은 독일 알세코사의 불연 외단열 시스템인 알프로텍 에어로에서 보강층을 알마탑 L과 메시 32로 보강하여 발원 후 전용 접착제인 크레버 스펙텔 AF로 멜도포라는 최종 외장제를 부착하였습니다. 마치 벽돌집을 연상시킬 수 있는 외관을 표현합니다. 멜도포는 투습 성능과 함께 높은 동결용의 내구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흡수율이 매우 낮고 경량으로 시공이 간편하며 뇌 충격 성능이 우수합니다. 다양한 문양과 색상으로 생산되어 선택의 다양성이 매우 큽니다. 두께가 4mm에 불과하여 별도의 줄눈 물탈이 필요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100%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멜도포는 단지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의 외장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희망하는 크기와 형상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어 독보적인 건축외관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너형 멜도포가 있어 부착 후 벽돌집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멜도포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로루 Gol 멜로롱 멜로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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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주택의 기초판 둘레 단열 및 마감은 독일 알세코사의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불연 외단열 시스템 알프로텍 에어로 첫단의 경우 전형 베이스 레일을 부착한 후 미네랄 룰 단열재를 부착하였습니다. 기초판 측면 최종 마감제는 멀티스톤을 사용하였습니다. 멀티스톤은 천연석제칩으로 된 바르는 하부 전용 마감제로 오염시 세척이 용이하고 충격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멀티스톤을 바르기 전에는 워터플렉스 카본 제품을 알스텍 카본 메쉬로 보강하여 바랍니다. 기초판 측면 둘레의 단열재는 이 용도로 별도 개발되어 생산된 파운데이션 인슐레이션 보드 032 두께 80mm를 보강층 발음제와 같은 워터플렉스 카본 제품으로 부착합니다. 다음은 기초판 측면 단열 및 마감 과정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초판 측면에 사용되는 단열재 파운데이션 인슐레이션 보드 032는 당초 기초 공사 시 또는 기초 공사 후 바로 부착하여 하는데 독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맞지 않아 공사 완료 후 다시 기초 주의를 파고 단열재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열재는 매우 견고하여 충격에 강할 뿐 아니라 열 전도율이 0.032로 매우 낮아 기초판 측면의 높은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RC 플렉스 카본 제품은 포장 용기 안에 두 가지 제품이 비닐 포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물과 같이 혼합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용인 주택의 창문은 단열 성능이 매우 탁월한 오스트리아 가오로퍼사의 제품 중 유 PVC 재질로 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선택된 가오로퍼 창문 에너지라인 85S 모델은 3중 유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유리는 양면 로이 코팅과 아르곤 가스로 충진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에 사용된 유리의 열관리율 유지 밸류는 0.6을 선택하였고 가오로퍼사의 썸모스톱 덕분으로 창문의 유리 가장자리에도 균등한 단열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치된 개폐되는 모든 창문은 4군데 시간장치가 있는 포포인트 시큐리티를 장착하고 있어 주택의 보안 기능을 높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디자인 과정에서 보시는 창호도와 같이 창문의 크기와 개폐 방식을 결정한 후 가오로퍼사의 생산 발주하여 창문 디자인에 따라 주문 생산하여 오스트리아 그라치 인근에 위치한 가오로퍼 생산 공장에서 제작하여 용인 현장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창문의 디자인은 가오로퍼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활용하여 저희가 디자인한 후 가오로퍼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침실 창문과 같이 두짝으로 된 창문은 양면이 모두 개방되는 방식으로 중간에 어떠한 보강바도 없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모든 개방된 창문은 틸팅되어 주택의 환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립을 45도로 돌려 작동되는 수면용 틸팅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용인 주택에 설치된 모든 창문들의 위안 표로써 각 창문의 규격, 창문에 장착된 유리 단열 성능을 비롯한 각종 품질 데이터값, 각 창문의 열관률 UW 밸류를 각 창문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7개 창문이 설치되었으며 창문 면적은 총 32.23제곱m로써 창문 면적이 전체 외벽 면적의 17.6%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창문의 가중 열관률 UW 밸류값이 0.86입니다. 만약 창문을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으로 선택하고자 하면 유리 단열 성능이 더 좋은 유지 밸류를 0.5 그리고 단열 성능이 보다 높은 창문 프레임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각 창문은 높은 차음 성능을 지니고 있어 쾌적한 실내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만약 주택 인근의 과도한 차량 통행 및 다른 소음으로부터 창문의 차음 성능을 높이고자 한다면 장착되는 유리의 투과선실값이 보다 높은 유리를 선택하며 장착하면 됩니다. 용인 포로톤 주택 현관문은 오크 목재로 된 가오로퍼 원목 현관문을 설치하였습니다. 5일 처리된 표면 마감의 가오로퍼 현관문은 매우 아름답고 중후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현관문의 열관리율값 U 밸류는 1.1이고 사이드 유리문 역시 설치된 창문과 같은 3중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관문 역시 패시브하우스 단열 기준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관문의 단열 등급만을 높이면 됩니다. 모든 창문의 하단에는 독일산 전용 창문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상세는 디테일 도면과 같습니다. 창문 하부를 통한 누수와 창문의 먼지가 창문 하부 마감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용인주택뿐 아니라 저희 모든 파쿠하우스에는 이 독일산 창문실이 설치됩니다. 사진과 같이 데크로 나가는 거실 창문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 표면으로 된 보다 견고한 창문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창문 둘레를 통한 빗물 누수 방지와 창문의 기밀 성능을 높이기 위해 창문 외부 가장자리에는 독일산 창문 실링 테이프를 부착하였습니다. 창문의 가장자리 충진 부위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현장 발포 오레탄폼 대신 독일산 팽창 테이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창문의 가장자리 실링과 기밀 성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산 전용 제품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창문의 가장자리는 통상적인 코킹 작업 대신 독일산 전용 창문 비드를 사용하여 마금재가 창문 가장자리 프레임을 덮어 창문 비드의 신축성과 수밀 성능으로 창문 주위의 실링을 한차원 높게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런트 코킹을 하지 않는 것은 실런트는 강한 햇빛의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열화되어 그 수명을 점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창문 주변 실링 시공 디테일과 그에 맞는 독일 창문 비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창문 하부 창문실 아래 부분의 벽 외부 수평 부위와 모서리는 독일산 전용 기밀 시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창문 가장자리의 기밀 성능과 누수 방지를 위함입니다. 저희 파크하우스는 독일의 시공 디테일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공 악세사리들이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제조회사들이 없어 저희가 독일산 제품을 모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크하우스의 품질 중시를 위함입니다. 포로톤 실내 벽체 마감은 포로톤 벽면에 시멘트 성분이 전혀 없는 독일 알세코사의 초벌마감제 인텍S로 벽면 레벨을 잡았습니다. 다음 독일 카파롤사의 친환경 유리 직물 벽지 카파베어를 붙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텍S 메뉴에 카파롤사의 전용 프라이머를 바른 후 친환경 접착제 카파콜 GK를 사용하였습니다. 카파베어를 붙인 후 도장제 인데코프로스를 1회 도장하였습니다. 인데코프로스는 세계 최초로 페인트 내에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며 알러지 환자에 적합한 독일 튜브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입니다. 용인 포로톤 주택에 사용된 모든 독일산 인테리어 마감지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냄새가 없고 유기화합물질의 방출량이 극히 낮아 새집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전혀 따갑지 않습니다. 석고보드로 천정을 만든 후 독일 알세코사의 친환경 마감제 스프레이 플라스터를 스프레이 작업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인테리어에 사용된 알세코 카파롤사는 모두 독일 마감제 그룹인 DAW에 속한 회사들로 저희 독일 파트너들입니다. 저희가 ALC 유태 건축시에도 천정 ALC 바닥 패널의 마감면 위에 곧바로 이 스프레이 플라스터 마감제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벽체의 마감재료도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평안한 마감면과 문양의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용인 고기동 포로톤 주택의 인테리어의 마지막은 독일 알버 트레펜사의 원목 계단의 몫입니다. 건축주께서 알버 트레펜사의 여러 원목 계단 모델 중에 그림에 보시는 AK-05-05를 선택하셨고 사진과 동일한 붉은색의 체류의 몫으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용인 주택 도면을 갖고 독일 알버 트레펜사의 본사와 공장을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독일 알버 트레펜사에서 계단의 제작 도면과 이미지 그림을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도면을 바탕으로 계단 주문 후 6주의 시간이 걸려 독일 알버 트레펜사의 공장에서 계단이 제작되어 용인 현장으로 운송되었으며 설치 도면에 따라 현장 조립하였습니다. 조립은 건축주 분과 그 형님 저희 직원 모두 3명이 설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여 순조롭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주 분과 그 형님은 처음 접하는 경우였지만 전문가 못지않게 너무나도 꼼꼼히 설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설치된 계단은 너무나도 견고하며 아름답고 실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목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붉게 변화되면 실내 인테리어의 꽃이 될 것입니다. 설치후 촬영한 계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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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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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인테리어는 원목계단이 포인트였다면 주택 외부의 절정은 데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데크는 완전히 건축주와 그 형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단지 기본 아이디어와 데크에 사용되는 독일산 데크 전용 나사와 툴을 제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며칠에 걸쳐 두 분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기억에 남는 주택의 상징이 될 만한 명품입니다. 건축주께서 땀을 흘려 직접 제작하였기에 더욱 그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데크의 통상적인 난간은 편안한 벤치가 대신하였습니다. 데크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데크 공사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이 데크가 저에게는 가장 큰 포인트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장황한 소개에 많이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항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며 큰 골격만을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왜 거의 모든 자재들을 독일 제품을 사용할까? 그러면 공사비는 너무 높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파코하우스는 주택의 품질을 우선시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독일 건축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산 제품을 보다 많이 채택하면 공사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건축주 분들의 몫입니다. 예산에 맞춰 주택의 규모와 자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 결정을 저희 파코하우스가 도와드려 주택을 건축하여 드립니다. 이 용인 포로톤 주택은 건축주분과 저희 파코하우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상호간의 완벽한 신뢰, 친근하고 원활한 의견교환, 그리고 건축주분의 끊임없는 주택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주택의 최종 품질은 상호 신뢰의 바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사가 공학적인 측면이 다분히 많이 내재하고 있지만 역시 사람이 수천가지 재료를 조립하는 과정으로 사람이 공학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와 주택회사의 상호 신뢰, 철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고 믿어주신 건축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택의 견학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소만 알려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건축주분이 기거하는 곳으로 저희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주택 방문 요청을 정중히 사양하며 이 유튜브로 대신할까 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크하우스의 조정민이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